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네, 오늘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힘차게 전 심야상담소 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정말 많으시죠? 1월과 2월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난 아직도 오늘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심야상담소가 달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달려볼 텐데 우리 분석이신 허반석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 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달려볼 텐데 아까 1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유통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유통 채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롯데마트밖에 기억이 안 나고. 본플러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암튼 오늘 이런 유통주 관련해서도 잘 갔고 시장이 좀 아무래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이 흐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응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체 없이 한번 노랑이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 궁금증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랑이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오늘의 종목과 섹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우유 제약이 꼽혔네요. 네. 1부에서는 락앤락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나 궁금해하시는 건 제약 관련 중인가 봐요. 바로 리뷰 좀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제가 말씀드렸던 유유 제약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SD 바이오 센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단 키트, 그 진단 키트의 3개 공급을 지금 유유 제약이 MOU 체결을 해놓은 상태다. 유유 제약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판매를 해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있어서 안구 건조증 관련된 부분이나 관련된 제약, 제품들, 약품들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들이 상반기 실적에서 이미 확인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확인된 부분, 이만큼만 올해 하반기에서 매출을 내준다고 한다면 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차트상 다시 반등을 주어야 할 선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픈방에 오셔서 제가 방송 중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보는 저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의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손절가를 일부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만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큰 상승 추세상 반등이 나와주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재차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어느 정도 포인트 체크가 된 이후에 재차 수급이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이 저점을 아주 완만하게지만 높여가고 있는 이 흐름상 크게 이탈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조금 정치 테마주와 조금 엮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실적,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 약품, 실적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신다면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지루하다,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조금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급등장에서도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급등들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1만 5천 원 권역 이상에서 조금 수익 실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금 보유 의견을 함께 드리면서 유유제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 오늘 4.4%도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의 해결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허반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요. 저희 해결사님께서 워낙에 국민사회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다정하고 또 스윗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매력에 푹 빠지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란인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4종목을 부탁할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안내 드립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 저희 해결사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니까 제가 좀 빠르게 가두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SK케미칼 35만 6천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슈도 있었고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매수가가 지금 상승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상 예를 들면 이 정도 권역에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차 그 이후에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고점 영역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서는 동일합니다. 고점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두 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조금 차익 실현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고점에서 외국인과 함께 여지없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내일장에라도 어느 정도 상황을 보셔서 매수가가 너무 여유롭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시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 전에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 번 내년장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실적에 있는 종목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걸 좀 챙겨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요. 쌍용차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4,1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쌍용차는 현대차나 다른 완성차 종목들과는 다르게 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어떻게 볼까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미한드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전기차 합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권역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거나 중국에서 신규 인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 흐름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윗고리를 달고 있는 그런 권역들이 재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윗고리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순절보다는 매수가 위에서는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다른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인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적당히 수익을 챙기시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쌍용차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이렇게 쌍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문자 종목 만나봤으면 저희 한번 전화로 넘어가 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제넥신이요. 제넥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7,100원의 15%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갖고 계셨어요? 네, 일주일 가는데 위에서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어제 또 다시 물타기 좀 했어요. 아, 물타기 하신 가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하시는 분인데 제넥신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결사님께 좀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신은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신은혜님. 저도 시청자님 목소리를 기억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정감이 갑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종목을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아,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 10종목 이상 됩니다. 10종, 15종목 넘어가실까요? 아니요, 11, 3종목 정도 됩니다. 네, 뭐 시신은혜님 잘하신다고 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기업 실적을 무조건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조금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종목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매수가를 조금 이탈하고 좀 추세 하단으로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저점을 조금 지켜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를 들면 10월 21, 23, 27일 적어도 양봉이 나왔을 때 27일에서는 되돌림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해줘야 할 부분이 9만 6천 원 선은 재차 지지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까지는 물을 타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을 제외한 금융투자부터 투신까지 외국인도 차익실현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조금 차익실현이 나왔어요. 양봉 거래량이 조금 터진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꽉 채운 역망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오늘 시간 외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고 잔잔하게 마무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뭔가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9만 5천 원 저점 매물대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11만 7천 원이 넘어갔을 때에는 모든 보조선을 지운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재차 상승이 나오려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슈에 상승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2, 3만 원을 재차 돌파한다. 그것도 단숨에 돌파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힘이 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는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한다. 라는 그런 스탠스로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또 우리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유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고요.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삼성 엔지리언이냐? 네, 매 숟가락 비중은요? 12,100원에 40%. 12,100원에 40%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8월 초중반쯤인 것 같은데. 여름쯤에 들어가셨군요.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잘 버텨오셨어요. 비중이 적지도 않으시고요. 네, 네.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글쎄요. 뭐 저기 그냥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그 아시는 지인분께서는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그 양반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매수가 언절에서 딱딱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비중이 조금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뭔가 상승이 나온다.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팡이나 자체적으로 조금 아직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윗고리를 달고 재차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이 꽤 있으셨는데 비중을 줄이시긴 줄이셨어요? 아니요. 줄이지 않고 그냥 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보질 못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대응은 비중을 한 20%가량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뭐 삼성 자체적으로 관계사들끼리 수주를 주고 공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왕왕 나올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도 포함을 해서 바닥에서 기관들도 지금 현재 매집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을 되니까 이 구간 이후로도 다시 사신 가격 밑으로 내려와도 이상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기회를 준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그러면 그 20%로 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매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적어도 11,000원과 가장 근접했다고 판단되실 때 재차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단가가 내려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위치까지 단가가 내려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버텨보기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매수가 위에서는 급하게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셨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11,000원과 가장 근접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시더라도 그렇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투자도 재밌고 소소하게 수익도 보시고 단가도 낮추시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세요. 올해 혹시 삼성 엔지니어링, 저기 뭐죠? 그거 하는 거 뭐죠? 연말에 하는 거? 배당 하나요? 배당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서 배당을 안 하는 기업인가요? 네, 배당을 하지는 않네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배당을 할 거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배당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모습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거든요. 아, 예. 네. 공식적으로 뉴스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감. 기대감 정도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 그룹 자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 뭐 배당을 좀 주어도 상속세 부분을 좀 상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슈팅이 나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저가에 다시 잡아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종목별 이슈까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솔재지요. 한솔재지 매숟가락 비중이요? 14,500원에 30%요. 14,500원에 30%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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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적을 보니까 3분기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3분기는 넘어가도 괜찮다? 이익이 보니까 연간 이익 보니까 몇 년 전 거기를 많이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한 거예요. 배당도 이렇게 10년간 꾸준히 해줬고 배당이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매출과 영업이 괜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본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기업인 느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배당도 챙기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다시 한번 바닥 권역인 12,000원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돌림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투신 골고루 조금씩 다들 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박스권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스권이 이 박스권 권역을 언제 돌파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내가 보면 그게 5년간 최적 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간 영업이익을 쭉 보면 지금 올해가 최고인데 어떻게 주식은 거꾸로 받아올기고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가는 미래가치를 선 반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올해 3분기 실적은 일단 확인을 하시고 3분기 실적을 봤는데... 난 나쁘리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네,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셨는데... 아무리 나빠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나 하면 될 거다. 적당한 안 될 거다 하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가치를 선 반영하는 게 주가인데 3분기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반기에 744억을 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3분기, 4분기에도 이 부분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3분기 영업이익을 확인하신 이후에 비중을 줄이실지 수익 실현하실지 그때까지 잘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 이자가 한 4%가 넘잖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한 4.4%, 5%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가 기준으로. 그런데 생각해보실 게 주가로 인한 차익 실현. 배당 4,5% 나오는 유식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네, 주가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내가 4%, 5% 이상 수익을 본다고 하면 배당을 굳이 안 받더라도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익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당을 봐셔도 되는데 배당을 받으신 이후에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길게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서울경제허반사 검색을 하시고 꼭 들어와서 물어봐 주세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갖고 계실까요? 피롭틱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200원 10%요. 14,200원의 10%면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한 9월 말쯤에 샀는가 그런데요. 9월 말쯤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방송 보고 따라 샀어요. 아, 방송 보고 따라 사셨어요? 네. 서울경제TV 보고 사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필옵틱스, 제가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추세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에서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포인트마다 잘 반등을 해주다가 일시적으로 조금 다시 추세를 깨고 121선을 기준으로 조금 지지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정확하게 추세선 깨지는 그런 권역대, 가격대에 좀 계신 것 같아요. 지지해줘야 될 부분들은 조금 이탈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안 하셔도 되는지 기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상반기에 굉장히 일을 잘 해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상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어서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위로 돌파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 상단부에서 차익실험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간에 약 일주일, 7거래일 정도 이상 기관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차익실험 매물들이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2거래일째 잡히고 있는데 그 힘이 아직까지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매수가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골이 달고 120일 선은 지지해주면서 재차 상승해 줬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버텨보시자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차트상 그런 분석들로 제가 조금 차트상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 이전까지 11월 말을 기점으로 매수가 위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적어도 15,500원이 넘어가면 전량 정리를 하시고 15,500원이 안 가더라도 매수가 위에서는 조금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500원이요? 네. 15,500원이 넘어가면 전량 수익 실현 하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분할로 차례차례 수익 실현 해보실게요. 실은 제가 이걸 사고서 17,600원인가 그 위까지 왔는데 제가 200원 차이로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가격까지 올까 했는데 어렵겠나 봐요.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파란 색깔 네모칸을 친 부분들이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500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차 차익 실현 시청자님처럼 가지고 있다가 거기 간 팔아야지 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트상 고점 권역대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권역대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가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 욕심내기보다는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수익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종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또 필옵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님의 이런 스윗한 매력에 다들 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봐주세요. 결사님. 전화 통화를 하면 어떻게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이게 또 이제 그냥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연결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 김에 채팅창도 안 볼 수는 없겠죠. 한번 채팅창에 올라온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1,300원에 50%나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유니퀘스트 5들 상승이 대단했는데요.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가격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네 고점 권역대에 사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더 먹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했던 주주들이 매도할 자리인지 그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가 위에서는 정리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익실험 매물들이 적지는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 이상 그 구간에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고요. 상반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분기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서프라이즈율 뭐 그런 컨센서스를 얼만큼 돌파를 했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신다면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비중이 너무 크세요. 50%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10%까지 줄이시고 나머지 10% 물량을 가지고 이어가셔도 절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트 그리고 수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서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유니캐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ITM 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48,3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수익 중이세요. 근데 15% 들고 있으면 우리 그린라이트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계속 홀딩할까요? 해결사님? 네, ITM 반도체 소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그 부분 차트상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에 강하게 조금 상승을 주고 재차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또 다른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ITM 반도체 전년도 영업이 매출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전년도보다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전년도에 비하면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투신 쪽에서 조정이 나올 그리고 바닥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투신 쪽에서 강하게 조금 그리고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도 강하게 그 바닥에서 매수를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매수 이후에 차익 시험에 나온 모습들은 안 보이고 연기금에서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6만 원을 돌파하면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이후에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 3분기에 대한 부분들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도 대비 했을 때에는 전년도에 워낙 일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차트 지켜줘야 될 바닥 지켜줘야 주고는 있는데 11월 16일자로 추가 상승되는 주식이 있는데 2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6만 원 선까지 도달할 때 6만 원 위 아래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종목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채팅도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팬이신 것 같아요. 고려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12,650원의 10% 마이묻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고려제약을 또 12,000원 라인에 들어갔어요. 좀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해결사님? 네, 고려제약 12,650원입니다. 12,650원 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2,650원에서 지금 차트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밑골이 계속 달려주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매수가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려제약이 거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 추세를 조금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조금 버텨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바닥에서 다시 한 번씩 저점 부분 지켜줬는데 여기서 지켜줬어요. 한데 여기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버린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뚫고 재차 올라온다고 한다면 한 번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의 공간을 위아래로 채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영업이익과 실적이 유효하게 앞으로 3분기에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4분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달에 자기주식 처분 결정으로 조금 주주가치도 생각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잡았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반성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기다려주시고 버텨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권역 이 권역에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 번 이 추세선을 집에서도 직접 그려보신다고 한다면 이 추세 하단부를 지켜가면서 상승해 나갈 겁니다. 상승해 나가면 매수가 위에서는 본전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고려자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저 현대로템이요. 너무 전화 잘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 별명이 허로템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알고 있어요. 아유, 팬분이 또 전화를 주셨네요. 매수카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500원이요. 아이고, 높게 사셨구나. 비중은요? 한 30% 돼요. 30%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 허로템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로템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8월쯤 된 것 같은데요. 4월이요? 8월, 8월. 8월이요? 네. 아, 그럼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어요? 저 멘토님 팬이래서 네. 그때 보고 바로 매수했거든요. 아, 혹시 전화 상담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했었어요. 적금 깨서 사신 분이신가요? 적금은 안 깨고요. 네. 멘토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는데 네. 적금은 안 깨고요. 여유자금도 했어요. 네, 제가 분할, 뭐 비슷한 상담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신지 또 다른 분이신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 저는 적금은 안 깼어요. 네, 조바심 때문에 그 적금 깨신다는 분께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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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들으셨는데 여유자금이셔서 또 한 번에 빡 사셨어요? 네, 한 번에 했어요. 네, 그러면 종복은 좋아요. 종복은 좋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또 멘토님이 15,000원 이하에서 또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아, 지금 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바로 전에 안 와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15,000원 라인에 내가 줄을 딱 그으면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 박스권이 앞으로도 조금은 이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하락도 오고 제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볼 거냐면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주유소도 짓고 충선도도 짓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지는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LPG 충전소나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소들도 곳곳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 수소 충전소들이 눈에 보인다, 짓고 있네, 여기 뭐 짓고 있는 거지, 수소 충전소 들어온대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까지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잡았다고 조금 속상하실 수는 있는데 기업 재무적으로나 추가 매수도요. 네? 추가 매수도 하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락을 하다가 15,000원과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조금 더 사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소 충전소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 들어올 때까지 잘 보유해 보실 거예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전적이고 사업도 실적 위주로 하려고 온 회사가 작정하고 나서 있으니 마음 편히 조금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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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허롯댐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스파이 아니죠? 해결사님. 절대 모르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이렇게 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인기쟁이일 줄 알았어요. 이게 허롯댐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현대로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기분 좋게 한번 전화로 넘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사랑합니다. 아유, 제가 다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님. 영직 납품. 매스카라는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40원. 네. 50% 50%요? 네. 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영직 납품 언제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좀 됐어요. 물타기 갖고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많으시니까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사셨을까요? 9월달에 사왔고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3번에 물타기 갖고 단가 낮춘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7,940원은 아니셨군요. 네, 9,220원하고 네. 7,800원하고 7,200원. 네, 고점 영역에서 일단 조금 대응을 해주셔서 그래도 물타기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오늘 매도는 안 하셨어요? 아유, 못 했어요. 못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더 올라갈 줄 알고 역신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기회를 줬을 때에는 채움의 20%를 사셨으면 물타기에서 50%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처음이 20%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기회를 줬을 때 챙기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로 약속을 해주시고요. 영진약품 차트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다른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기술적 대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도 평소보다 거래량이 조금 터진 부분으로 수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추세 하단부로 도달을 한다고 하면 7천 적어도 2,300원 언저리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맞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최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부분이 20%라고 하시면 나머지 30%는 기회 줄 때 수익 실현하고 현금 보유하실게요.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시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11월 4일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들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크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를 이어만 간다고 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기는 할 거예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예 그냥 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정리를 하시고 너무 급등하는 것보다는 제가 힌트 방금 전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1만 5천원에 오면 시원하게 딱 비중 싫으셔서 딱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등락하는 종목보다는 잔잔한 종목에도 조금 비중을 두시고 급등락하는 종목은 10에서 20% 가지고 딱딱딱 트레이딩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추세선상 7,300원, 400원 언저리 지켜주면서 재차 반등 나오는지 그 부분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한 하라고 하네요. 내일 당장에 손절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는데 7,300원 맞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시청자님 보유하신 가격 위로 올라온다면 비중 줄이시는 걸로 현금 확보하시는 걸로 꼭 더 욕심내지 말고 현금 확보해 주세요. 이게 급등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현금 확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투자하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탐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9월 15일 중순쯤에 에스폴리텍 비중 30% 8,1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에스폴리텍이 재무실적이랑 이거는 오늘도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이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계속 자꾸 흘러서 오늘 막판에 좀 더 밀었네요. 그죠? 네, 근데 이게 N자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주식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오래는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기업은 저도 들어본 기업이고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했던 기업이에요. 실적이나 재무나 앞으로 전망성도 안정적이다라는 기억으로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으세요. 말 그대로 52주가 아니라 104주 최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조금 인정은 하시죠? 네, 이게 그 후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 이렇게 식으로 나갔었잖아요. 네. 그 후로 더 화학을 해가지고 아, 그런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주로 엮여가지고 이번에 환자 그 후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한다고 한다면 차트상 바닥 부분을 이 정도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깨지나 하더라도 6,500원 선은 분명히 지지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6,500원.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고 적어도 5,000원 권역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권역에서 매도하기 딱 좋은 자리들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한 것이고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위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 다시 한 번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준다 한들 추세 상단을 한 번에 강하게 뚫지는 않아요. 기관들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이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8,000원을 돌파했을 때에는 더 9,000원까지의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비중을 줄였다가 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매수해서 안정적인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내가 공부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추세 상단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추세 하단에서 다시 접근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폴리텍이 참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코로나 주로 엮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요. 시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해 드려야 되니까 추세를 잘 지켜가면서 매매하시고 오픈방 오셔서 질문 주시면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정말 아쉽지만 상담 시간이 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서울경자 허반석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주세요. 들어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 보통 해 주시나요? 장 중에는 종목 상담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내용 모두 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노란톡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의원님 진짜로 진짜로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결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심야생담소은 매일매일 문을 여니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해결사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